네 네 고통난 너지? 네 어쩌다보니 알게 됐어 너 이제 어떻게 할거야? 최수원씨는 너 많이 좋아하는거 같던데 이제 너도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지 직진할지 유턴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스탑하든지 네 마음은 어때? 최수원씨 어떻게 생각하냐고 잘 모르겠어요 궁금도 하고 신경도 쓰이고 또 화도 나고요 좋아하는거네 너 혹시 예전 그 사람 때문에 망설이는거야? 그래서 마음 굳게 걸어 잠그고 네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거야? 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어요 저한테 은혜밖에 없어요 또 평생 그래야만 하고요 그건 네 의지고 그냥 네 마음 지금 네 마음이 뭔데?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너 이렇게 사는거 원하지 않을거야 그 정도 힘들었으면 이제 좀 행복해질 때도 됐어 채욱아 진짜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 이젠 그래야 할 때야 고기의 스페셜